umbs up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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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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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왔다 lie 사랑해 두둥이 왔다ị 와이소 미래 안녕하세요 제아 TCM입니다 invarioter 와이소 미래 안녕하세요 岩 미래 자arlo 와이소 walking 신하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트와이스가 데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수 축하해요. 원수가 축하되요. 원수도 축하해요. 원수도 축하해요. 원수도 축하해요. 모모 자면 안 돼요. 안 잤어요. 소유의 구이니까 자지. 아니요 자꾸 소유의 구이 모모라고 나연이가 하는데 언니는 어제 티를 반대로 입고 다녔거든요. 원수도 축하해요. 내가 오늘 준비했어요. 그래 내가 티를 바꿔 입어도 너가 궁이야. 어쩔 수가 없어. 오늘 모모는 오늘 모모는 티셔츠 태그 안 떼고 다녔대요. 아직도 안 떼요. 소유연아 그거 말 안하기로 약속했잖아. 야 너 그럼 먼저 실수하면 안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니가 서열 9위래. 야 얘 저거 아직도 안 떼서 그래. 야 대박이야. 먼저 실수야. 약속했잖아. 먼저 실수하는 사람이 서열 9위라고. 언니 그때 근데 그냥 의자에 떨어졌잖아. 아니 의자에 떨어진 게 아니지. 아니 하루종일 진짜. 니가 뭘 또 실수한 적이야. 원수. 원수. 새벽 1시부터. 나는 원수부터. 원수랑 위경을 나누기로 했어. 알았어 넌 누가 서열 9위인지. 뭐 뭐지. 서열 정리 다시 해야 돼. 원수는 내 편이야. 그러면 러미 들면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시. 미. Q. 원수 알죠? 원수 알죠? 자 여러분. 로모언니는 호텔 방키를 혼자 쓰는데도. 그니까. 다는 산다. 라연언니의 택을 앞으로 이렇게. 너는 누구 편이야. 둘이 앞뒤가 똑같이 생기는 옷이야. 너는 둘 다 편이야. 왜 저래. 너는 누구 편이야. 모 구리잖아요. 모 구리. 그냥 둘이까지 구이해. 아니야. 그럼 공동 파리에 둘이. 어. 팬분들이 정해주세요. 누가 구이인지. 모 구리. 나연. 나연 엄청 많아. 아니야. 이건 나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연. 합정. 원수. 모 구리. 이거 봐. 초콜릿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애기지. 모 구리야. 너 매료부터 먹었잖아. 나연 언니 애기 좋아하잖아. 아 나연 언니가 간바레처럼 구이이래. 에? 그래 나연 언니가 구이야. 그래. 산아 잔다. 아니야 완전. 산아야. 러미 좋아요. 산아야 너 소유의 구이야 이제. 나 안 해봤어. 왜냐하면 자려고 하기 때문에. 나 자려고 안 했어. 그럼 이제 내가 칠이고 니가. 얌전히 있는 미나짱 한번 쓰담아주세요. 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미나 소유의 구이야? 내 손도 좋아. 왜 얌전히 있어? 미나 서열 2위설. 시란가요? 시란가요? 1위는 누구예요? 1위 누구야? 아 왜 아니야? 그래 맞아. 미대밖에 없잖아. 서열 1위인데. 쭈이 종이? 쭈이가 서열 1위래. 채영이 1위. 채영이 왜 1위예요? 천writing가 아닌 transplant. 항상encia시. 먼저 피곤해. 손이 나다. 또 피곤해. 어